안녕하세요. 오늘 유럽시장이 간편식 패키징 솔루션 인사이트를 주제로 웨비너를 진행하게 될 실리어 마케팅 안수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웨비너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유럽 간편식의 트렌드와 혁신적인 간편식 패키징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은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유럽 실드웨어의 수산 및 간편식 마케팅을 총괄하고 계신 본절로 컴버스 시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Mr. 컴버스? 저희 실드웨어의 목적은 중요한 포장 문제를 보호하고 해결하고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스프 패키징 전문 기업으로 2025년까지의 서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까지 당사 포장 스루션의 100%를 재활용 또는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철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포장 스루션의 평균 재활용 함량을 50% 그 중에서 60%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의 포장대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또한 2040년까지는 탄소 배출 재료 소약을 발표하였습니다. 효율성을 개선해서 회사와 고객의 글로벌 사업 운영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식품 패키징 슬루션의 핵심 속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 포장을 통해서 식품의 신선도 유지하고 식품 안정과 맛과 영양소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보존죄를 사용하며 더불어 유통기와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식품 패키징 슬루션의 내용은 간편식의 경우 간편식에 특화된 기능성 포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살균 처리 포장이나 전자렌지용 HPP와 같은 열 처리, 비열 처리 제품 또한 개봉의 편리성을 위한 이지오픈 기능을 탑재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하단 포장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냉장 및 냉동 담배식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패키징 수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 염 포장 형태의 진공 포장 형태가 있고 열선형 진공 포장도 있습니다 오른쪽 제품을 보시면 두 가지 포장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트레이 리딩 시스템으로 상단 필름은 리듀 30GF를 사용했으며 히피 트레이 슬링이 가능하고 또한 열살 등이 가능한 포장 방식입니다 중간에 있는 포장 역시 리딩 포장 방식으로 어븐에 사용이 가능한 시팩 트레이를 사용한 포장입니다 비교 플레이 리딩 시스템으로 para 뱃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사전을 원하는 사전에 분명한 제거로 사용하는 사전을 원하는 사전을 담아ило 고려해 любого 설정하고 그리고 작품이의 편의점을 원하는 사전을 원하는 사전을 원하는 사전을 원하는 사전을 명칭을 선정하게 캠프 장소에 있는 차원을 원하는 사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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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여 다음은 실드열의 대표적인 스킨 포장 브랜드인 다프레쉬 스킨 진공 포장으로 롤살이나 프리메드 트레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식품에 적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뛰어난 외관과 디스플레이가 가능하여 우수한 패키징 성능과 무엇보다도 플라스틱의 중량을 줄이고 식품 안정과 유통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가능한 간편식 포장 형태로 이지오픈 기능과 열처리가 가능한 포장 슬러션입니다. 최근 유럽의 간편식장을 보면 종이 재질의 카보드 포장 형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절을 사용할 때 식품의 보호와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화된 개별 포장인 페이지맵이나 간편식, 간식과 같은 제품의 종이 재질을 사용할 경우 상단 필름 실링을 위해 종이 구조 위에 라이너를 합지하여 포장할 수 있으며 리드 필름 또는 스팀 필름과 같은 연포장 제시를 페이상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편식 패키징의 트렌드를 보시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옵션, 역량과 또한 지속가능성이 적용된 포장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편식 카데고리에서의 패키징 혁신성은 소비자의 다양한 식습관과 위즈에 직접적으로 보았된 포장 방식의 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새로운 포장 형태를 통해서 제품 레시피 자체의 어떤 투명성과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보시는 슬라이드는 빌로이드 컨설팅 보고서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비자들은 공통적으로 건강, 웰비, 가격과 지속가능성 및 편리성을 중요시하며 또 순위에 따라서 중요하게 하는 변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편리한 식품 및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에는 소비자들이 생선식품을 구매하는 공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영국 리테일러들이 비건 베이스 또는 식물성 단백질을 주제로 한 단편식의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스페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육류 베이스의 간편식 제품입니다. LAUGHTER .. 전통적인 육류 기반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을 배출한 단백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지속가능적인 포장 즉 더 얇은 포장기를 쓴다든지 산소 차단성을 높인다든지 담당효과나 열 처리 등 어떤 기능적인 포장기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경험에 편리성과 만족도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다양하고 건강한 간편식이 계속해서 출시되지만 소비자들이 간편식을 구매하는 주 이유는 건강보다도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46%의 젊은 포기자들은 어디서 음식을 먹을지 결정할 때 음식의 품질과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간편식 제조사들은 건강한 간편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젊은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시피 자체의 개선 이외에 전체적인 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패키징을 통해서 전체적인 간편식의 질의 품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장에서는 가상비 좋은 간편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에 맞춰 브랜드를 잘 나타내는 포장 디자인, 편리성, 차별화를 통해서 일관된 품질의 유지로 어떤 사업적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담배식 제품들이 비쌉니다. 64%의 유로 소비자들 경우 식품 구매 시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확인됐고요. 50%는 분량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이미지는 2019년 보고서로 영국의 대표 리테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편식 제품들의 육류 함량을 비교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식품산업이 건강한 감정식의 니즈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 비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전히 동물성 단백질이 간편식이 주 원리이긴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과 같은 어떤 다른 재료의 옵션 등이 많아지면서 또한 어떤 가격 경쟁력의 이유로 식물성 베이스의 간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의 조사를 보시면 간편식의 70% 주재료가 여전히 육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10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대부분의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교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식품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음식이 증가하고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음식물의 슬라이드를 줄일 수 있는 노덕 등로 리셋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0대 트렌드 중에 특히 두 가지 편리성에 대한 많은 갈망과 안전제일주의의 트렌드는 패키징을 통해서 실현 가능합니다. 현대의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경험을 극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한 브랜드 안에서도 소비자들의 속성이 다 다릅니다. 매우 까다로우며 유구사항이 많고 호기심도 많고 또한 모든 면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받기를 원합니다. 소비자들은 간편식에서 탐닉할 수 있는 음식, 마음의 안식을 주는 음식, 배달 음식에서 포장 음식,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식물 베이스의 제품 등 너무나 많고 다양한 간편식의 선택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편식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지속가능한 포장 전략과 함께 어떤 브랜드의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강한 가치 전달, 브랜드의 투명성, 어떤 제품의 기능성, 편의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유럽 간편식 시장에서 스넥이 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기능성 포장과 고압 살균 HPP와 같은 어떤 기술력을 이용해서 더욱 신선도를 보장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MAP 포장이나 진공, 스팀 포장을 적합하게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포장 디자인을 HPP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스페인에서 하이브리드 스넥의 형태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스넥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나 먹는 행복감을 주지만 건강하지 않는 스넥을 얘기를 하고요. 또한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스넥들을 결합된 소비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먹는 즐거움을 주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스넥의 선택이 54%, 건강을 위한 스넥의 선택이 6%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페인 소비자의 62%는 인공정리료가 전혀 없는 건강한 단식이나 원료 그대로의 제품이나 기능성 원료를 구매함으로써 영양가 있는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취약에서 특히 염분과 당분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표는 회사 내부 조사 보고서를 만든 자료이며 유럽 주요 국가에서 재가열 단편식의 다양한 형태의 포장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예방에서 만나요. 왼쪽을 보시면 그 부분이 냉장 또는 비가열 신선한 제품의 평균 유통기한을 나타내고 그 밑에 냉장 및 신선식품의 평균 유통기한, 저온설륜된 팩과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킨 보장이나 BDF, MLP의 트레이 리딩 형태의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제품은 스페인의 간편식으로 왼쪽 제품의 경우 소스로 제품의 외관이 지저분한 반면 오른쪽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스의 젤라이제이션, 즉 젤라틴 형태로 바꾸어서 트레이 리딩 시스템과 MLP를 이용했습니다. 최근 소스를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간편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간편식 같은 경우는 리드 39JP라는 리드 필름을 사용했으며 39마이크로온의 두께의 고압축 필름으로 PPA 칠링이 되며 뛰어난 투명도와 광화, 그리고 전자레인지의 사용이 가능한 필름 중에서는 당당 기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고차단 필름으로 열 처리도 가능합니다. 최대 100도씨, 2시간의 살균이 가능하며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소스가 다시 액체로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들은 MAP 포장들로 크라이버 비대 포장 방식인 HFFS를 사용한 제품들입니다. 상단은 리드 39JP를 TP 트레이에 사용했으며 열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간편식들은 스페인에서 다양한 리필 채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간편식들로 모두 미드 39JP 포장들을 사용한 예입니다. 스페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간편식들은 스페인에서 판매는 또한 수축 필름을 사용시 필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축 필름을 이용한 차단성 포장으로 어떤 서류의 형태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므로 지속 가능한 수축의 포장 방식입니다. 중앙에서는 랄미네이트의 비수축 필름을 적용한 예시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BDF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해주는지 보여줍니다. 왼쪽 이미지는 일반 포장으로 과포장되어서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사용된 포장 형태이며 오른쪽은 BDF 필름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90.9% 이상의 플라스틱 중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는 바로 냉장 단편식의 냉동 피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대표 냉장 피자 밴드들이 모두 BDF 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단편식들의 포장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처리한 PP 트레이에 적용한 리드 3구 GAP도 보실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그 채경량 수축 필름과 크라이브 BDF를 사용한 포장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HFFS 플로팩의 라비니트로 포장된 단편식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그 다프레스 스킨 진공필름을 이용한 롤스닥이나 프리메이 트레이에 사용한 다양한 단편식 제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간편식 시장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놀이를 하는 시간이 줄면서 편리성을 위해 간편식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인식의 진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간편식 매출의 핵심 동력은 바로 간편함에 있으며 한 식사를 위해 처음부터 요리를 모두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이러한 간편식 성장에 공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열한 것입니다. 자세히 열한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포장제를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왼쪽과 중앙의 사진은 트레이 리딩 사례로 둘 다 PET 베이스로 실업된 필름을 사용했고 왼쪽에 있는 제품은 살진된 제품입니다. 중앙의 이미지는 전자렌지와 어분 둘 다 사용이 가능한 필름이며 냉장용 신선 간편식입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HFS의 매우 얇은 수축 필름인 BDS를 신선 파스타 간편식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번 장면은 더 맛있어 보이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간편식 제품으로 모두 기능성 포장과 지속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부분이 간편식 트레이 리딩을 사용했으며 BSC 302의 경우 알루미늄 트레이의 스킨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재가열 또는 요리 시 스킨 필름을 제거해야 합니다. 연국의 간편식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적이며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탈리아는 가장 판매가 잘 되는 매장 위치, 보통 앞쪽에 어떤 간편식 돈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뛰어난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간편식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간편식의 소호흡이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서 어떤 레스토랑에서 먹는 듯한 완전한 식사로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셨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간편식 산업의 주요 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간편식은 아까 말씀드린 매우 현대적이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혁신적이고 맛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편식은 품질이 좋지 않고 영양학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제품들은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편식들로 실드어가 어떻게 이런 영국의 간편식 회사들과 협력해서 제품의 품질과 사용되는 재료들의 맛과 품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필름의 투명도를 더 개선하고 또한 사용되는 간편식 재료의 오감을 전달, 이와 더불어 식품 안전 보장을 통해서 간편식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열 처리 식품에 따른 다양한 PT 베이스 필름의 두께를 적용한 시라필 필름의 예시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영국 리텔에서 냉장용 간편식에서 가장 선언도가 높은 브랜드들을 순위로 정렬했습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매일 선택되고 판매되고 있는 흥미로운 간편식 브랜드들과 또한 앞으로 성장 잠재성이 높은 브랜드들을 규모와 잠재성 정도에 따라서 그래프트화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프리미엄 간편식 제품들이 다 자사의 포장소는 사용되고 있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패키징의 슬러싱을 사용한 맛있고 즐겁고 편리한 간편식을 많이 소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간편식 포장 솔루션에 대해서 바바라 주디스씨께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바바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바라 주디스로 실디어 이태리인 식품연구소에서 식품공학 박사입니다. 오늘 다양한 유형의 식품과 조리법에 적용된 간편식 패키징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어떤 식품학적 관점 뿐만 아니라 식품 가공회사, 리테일러들, 푸드 서비스 오퍼레이터에서 또 최종 소비자까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패키징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먹을 수 있는 신선한 간편식 제품이나 전자렌지나 어븐의 재결이 필요한 간편식이든 간편식을 생각할 때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선도와 편리함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은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 재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시 식품의 품질을 준비시키고 식품의 오감을 산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품 개발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편식의 첫 개발 단계에서는 있는 그들의 방식이 아닌 다방면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즉, 완전한 생산 공정에서 재료 준비부터 로딩, 설빙, 포장, 가공까지 센트럴 키친을 사용하는 푸드 서비스 오프레이터나 최종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할 때도 담벼식 개발에 꼭 필요한 핵심 충족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을 사는 잔뜩, 수生한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수이사와 교육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수행 선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행시켓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잠재적인 한계와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즉 유통기한을 더 늘릴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함에 동시에 이와 함께 제조, 위생, 초기 미생물 숫자, 식품의 종류와 어떤 공급 모델 또는 사용되는 시아타 같은 특정 재료나 2차 치환의 정확성과 최적한 비율, 최적의 온도 프로필과 신고 공급 사세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하며 또한 개발 단계에서 변경되거나 또는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내부 공급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모든 레시피의 구성 요소와 포장 구성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통기한 조합을 만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편식에 최적화된 포장지와 트레이 등의 어떤 포장 선택으로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 외에도 이 제품의 전체적인 식품 생산 공정과 배송 프로세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의 어떤 제약 조건들 식품과 고객사에서 필수적으로 요청하는 사항들 또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떤 식품 규정들입니다 담백질 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 포장지를 선택할 때 식품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고온에서 사용되는 제품일수록 나쁜 물질들이 전이가 없는 포장지를 사용하여 식품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 실드에서는 열처리가 필요한 모든 재료에 대해 완전하고 복합적인 실험 프로토콜을 시행하고 있으며 식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와 개발에 보다 급단적인 조건에서 또는 영향을 줄만한 모든 변수들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성능과 경험을 위한 모든 변수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실제 최종 어플리케이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편식을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가 어떤 어분을 사용할 때보다 더 간편할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상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식품이 전자레인지 파장에 민감하거나 어떤 지방 향량이 높은 음식의 경우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200도에서 22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포장재가 녹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패키징을 설계 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가 안전하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실드에서는 간편식을 위한 다양한 포장 솔루션 중 제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 등 다양한 시장의 트렌드와 니즈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 고객이 어떤 제품을 구입했을 때 경험하는 외부 포장에서 제품이 접촉하는 내부 포장까지 완전한 포장 솔루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포장이 식품의 기능을 제거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식품 포장에 축제를 맞춰서 설명드릴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메인 포장과 보조 포장재가 어떻게 사용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포장을 통한 어떻게 온도 관리가 될 수 있는지 제품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최상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각편식 솔루션의 동의를 살펴보시면 사용되는 어떤 포장 솔루션들과 멸처리 요리 기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임식의 속성을 고려한 감정식 포장 솔루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프레쉬 솔루션은 그 체인의 피부와 같은 완벽한 칠링 외관을 가능하게 해주며 어떤 형태의 열처리들이나 뭐 습이드나 전자레인지 등 완벽한 임식의 외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점은 당사의 트레이 리드 슬림을 사용하시면 가장 민감한 식품의 유통기한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얇은 포장 슬림인 비비애플 같은 경우는 세라넥이나 압축목재 같은 다양한 트레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엌에 어떤 사용되는 교리기구에 따라서 다양한 포장 형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편식의 포장을 설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며 또 각 재료별로 요청되는 어떤 구체적인 위주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편식에 사용되는 주 재료의 공급법은 신선 야채는 날것으로 공급될 수 있고 미리 조리된 곳으로 공급될 수 있고 일부는 부분적으로 배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생산자와 시장 가용성이 따라 다르겠지만 최상의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맞춤 포장과 방식과 포장 디자인, 크기, 가공 형태 등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간편식 제품에서 단백질과 야채를 둘 다 사용할 때 두 개의 재료의 유통기한이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은 재료로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을 결정하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한 야채의 경우 스물심으로 필름의 특정 MAP와 추가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성분들의 유통 수명이 최적이 아닐 수 있는 박테리아 그린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소한의 부분적으로 배쳐서 효소의 활성도를 낮추고 세균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음식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면 여러가지 오감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flavor의 정도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하며 한 제품 안에서도 어떤 재료의 맛을 강조하고 또 어떤 재료의 맛을 줄일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식품업계에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환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포장의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포장과 보관, 열제리가 모두 가능한 다기능 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진공포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측인 포장 또는 트레이 리딩 등 다양한 형태의 트레이와 함께 매우 흥미로운 포장인 랩 또는 플로웨이 팩이라고 불리는 얇은 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포장 솔루신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편식 기능성 포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다프레시 스킨 진공포장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킨 포장의 재질로는 프로폴린 트레이를 사용하거나 C-팩 트레이나 P-실런트가 있는 트레이나 종이 재질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스킨 포장의 재질로는 플로웨이 팩트 상당 웹필름은 최적의 제품 외관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필림들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름의 두께를 더 얇게 한다든지 열 처리를 한다든지 완벽한 실현성으로 제품 내부에 사용되는 어떤 액상이 새지 않게 하는 이런 포장 슬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스팀 포장 슬루션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닿는 부분의 경우 완벽한 실링을 보장하여 두립을 방지시켜줍니다. 다층에서의 어떤 내부층의 경우 투명성과 최적의 기계적합성, 실링성을 통해서 냉동음식이나 양념된 신선식품의 최적의 포장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제품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들이 지저분에게 섞이지 않고 가을 후에도 그대로 보존되어 이집필 기능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매우 얇은 기능성 파스틱 포장제의 경우 다양한 층으로 이뤄지고 있고 PET 단일 제재는 실링이 가능하며 또한 재활용이 더 용이하고 또 창담빌링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가능한 웹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스킨 포장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단한 롤스터 형태나 중간 단단함의 세미 리지드 그리고 플렉스틱한 형태에서 음식 포장 시 미리 재료를 준비해서 포장하는 트위스킨 형태로도 가능합니다. 모든 스킨 포장의 경우 상단 필린이 제품의 형태를 완벽하게 진행하여 빈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스킨 진공 폴렘을 사용했을 때 바로 따뜻한 함디 식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담배지 제품들을 새로 구매해서 개봉 후 먹분이 갈로 맛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포장 설계의 비션을 따라 모든 스킨의 최상의 맛과 유통기한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편식 스킨 포장제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돌릴 때 상단이 통전처럼 부풀어 오른 후 천천히 공유가 빠지면서 포장제를 쉽게 제거하고 깔끔하게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킨 포장 솔루션은 팩 내부에서의 어떤 살균 조율을 할 수 있으며 그 가공 과정의 시간과 에너지를 MLP 대비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 이 그래프는 실제 조립법과 동일하게 제작한 포장 내부의 검침을 주입해서 실시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제품의 중심부에 적정 온도에 도달할 때 필요한 시간이 스킨 포장이 훨씬 짧은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0%의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스킨 포장은 외신용 간편식이든지 집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냉동포가 간편식 포장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포장 솔루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의 김치를 적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포장의 경우 김치 발효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도록 초과성이 높은 형태의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 과정을 줄이거나 대응할 수 있다면 김치를 스킨 진공 포장으로 할 경우 흥미로운 유통기한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치 발효로 인해서 연구하려면 65도C에서 30분 동안 간단한 저온 살균을 통해서 최소의 질감을 보존하면서 발효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팩에서 초기 발효나 부분 발효를 거쳐 매우 차가운 제품에 진공포장을 한 후 포장을 빠르게 살게 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된 조리법의 미생물 패턴은 어떤 전통적인 김치의 좋은 맛을 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생료내지 않도록 차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김치의 상하단의 적절한 포장 방치를 잘 선택하여 포장한다면 김치의 저장 공간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매장에서 판매 시 수직으로도 디스플레이가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완벽한 진공으로 온라인에서 샘 문제나 파손 없이 판매도 가능할 것입니다. 김치의 저장 공간을 전통적인 공간을 전통하는 전통적 공간을 전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장 방식으로는 김치를 HPP 고압살균, 즉 400이나 600 마스카라에서 20도에서 5분 동안 처리시 김치의 외관이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된 채 새로운 김치 제품을 소비자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치라는 제품 하나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너무나 다양한 포장 수료심이 있고 또한 포장에서 헬스페이스를 고려하면서도 패키징의 기능성, 재료의 맛까지 고려한 패키징을 설계시 항상 한 가지의 패키징으로 모든 간별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드 39GAP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림이 많이 사용되고 또한 균형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매우 얇고 투명하면서도 비축수 필름인 라미네이트만의 두께의 성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필름은 어떤 특별한 기술력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면서도 포장의 역할을 충분히 시행합니다. 백각 현상 없이 팩 내 10,000이 미탈균에 적용됩니다. 필름이 적합하며 코드체인 전체에 걸쳐 안전한 포장을 보장합니다. 필링이 씰링되어 있지만 또한 이지리의 필 기능으로 소비자가 쉽게 포장을 제거할 수 있으며 전자렌지 사용 시 셀프 벤팅이 되어 화상의 위험 없이 안전합니다. 필름의 기술을 먼저 제거하기 51 can make food 전자렌지 사용 시장 식품의 열처리를 고려할 때 필름이 식품 재료의 투명성을 보존하고 또한 HPP를 포함한 어떠한 열처리 공포 이후에도 방담 효과나 필름의 긴장감을 보존하여 최상의 제품 외관과 구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필름에 사용되는 여러 층들과 생산된 특정한 기술로 인해서 MLP를 이용해서 완벽한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실란트층은 HPP에 강하게 밀봉된 다음 높은 온도나 저온을 조건에서 깨끗하게 벗겨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포장을 선택할 때 필름의 두께를 줄이면 제품의 저장이나 교체, 생선에서의 남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간단하게 필름의 다양한 침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류의 레진이 매우 얇은 필름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이 필름이 식품에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점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필름이 주어였던 것을 있음으로 그리고 지난 이 필름에 사용하는 상품이 이 필름이 나아 있는 방법은 의 시합으로 인정된 영향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은 가장 흥미로운 제공한 스크림 리드 3구 GAP는 다양한 종류의 식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프리클릭되어 제거할 수 있는 파스타부터 소스를 얻는 구운 고기 요리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어분이나 에어프라이기에 조금 더 요리가 필요한 대칭 야채나 생선 요리, 전자렌즈로 먹을 수 있는 치킨 너것이나 생선 너겟 등의 포장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지료의 전자리 프로세스와 사용되는 지료의 형태나 크기의 최적의 조합으로 간편하고 맛있어 보이는 간편식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림밥을 간편식으로 만들 경우 피피 그릇 모양을 맞게 적절하게 조리해서 준비될 수 있으며 상단에 20p를 할 수 있는 MAP 미드 필름을 포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간편식을 한번 설계해 볼 때 쌀을 70-80% 부분적으로 미리 조리되게 유통할 수 있고 가정에서 전자렌즈로 돌리면 신속가를 통해서 맛있는 비림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되는 야채나 채소는 효소 활성과 세균의 활동을 줄이기 위해서 배치돼 채소의 아작아작함과 신선한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정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채고기는 적당한 지짐에서 미리 조리되어 사용될 수 있고 고추장은 맛에 따라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최적의 MAP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탄소는 2에서 5%, 이산화탄소는 10%, 나머지는 질소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으며 계란프라이로 완벽하게 맛있는 비림밥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MAP 포장의 장품들이 많지만 매우 얇은 랩핑필름인 실제어 비디엘 필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 21마이크론으로 매우 얇고 투명한 필름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어떠한 종류의 트레이에도 사용이 가능한 지속가능형 필름입니다. BDF는 모든 열처리 음식에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액체 형태나 박테리아 패턴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살균, 전자렌지용 등 다양한 간편식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최적의 MAP 비율을 잘 조합한다면 다양한 재료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BDF 포장은 부드러운 베이커리 종류나 섬세한 재료가 사용되는 특별한 프레젠트에 있는 필요로 하는 식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식 페이터링 유리에 재활용이 어려운 백반 트레이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포장들의 경우 조리법 재료 필요성에 따라 포장의 모양이나 유형을 다양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간편식 포장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가득하신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간편식을 개발할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최상의 포장 트레이싱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식품 생산자, 전체 공급만, 체력 포기자를 위한 핵심의 충료 요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체 패키지는 구성뿐 아니라 재료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체의 소비 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 및 창의성 보다도 소비자에게 좋은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번 간편식 패키징의 소개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패키징 솔루션에 대한 영감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실디어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외에 저희는 다양한 패키징 솔루션과 포장 설비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또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성시성의껏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